자 시작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블러디 앨리스라는 게임이구요. 별점이 높은 디펜스 계열 게임이라고 합니다. 어젯밤에 방종 시간대를 약간 시간이 애매하게 남아서 게임 찾다가 우연히 발견해서 별점이 높길래 받았어요. 이 게임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이 게임 몬스터 중에 김정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들었길래 그렇게 나오나 궁금해서 받은 것도 있고 이 게임은 모바일 게임으로 플레이스토어에서 블러디 앨리스라고 검색하시면 봐주실 수 있으실거에요. 저는 애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퓨터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해보죠. 저도 어떤 게임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인 그 돈이 생기면 자원이 생기면은 유닛을 뽑아서 앞으로 내보내는 전진시키는 그런 형식일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날 이상한 도끼를 따라 원더랜드로 가게 된 앨리스. 이곳은 앨리스의 엉뚱한 상상이 만들어낸 꿈의 세계다. 아 노래가 너무 웅장한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이거 아프보다 더 웅장한데? 하지만 앨리스의 존재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누군가가 있었으니 바로 원더랜드의 공포스러운 지배자 하트여왕이었다. 앨리스를 없애야만 자칫 진정한 원더랜드의 지배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트여왕은 앨리스를 없애기 위해 강력한 군대를 보낸다. 이건 뭐죠? 이건 알겠는데 모르겠지요 저도 이제 곧 하트여왕의 군대가 도착합니다.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전투방법을 익혀봅시다 를 하기 전에 트위치 방송화면이 이상하게 나오는 관계로 한 번 돌린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맨날 키면은 그래? 자 들어가죠? 이거 넥스트를 눌러야 돼. 다른 데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로딩 그리고 여기 있어? 이런 데 있지 않나 보통? 어 의외로 컬이 좀 낫네요. 그리고 몸에 묻어있죠? 화살표로 터치를 하면은 이동하게 됩니다. 그냥 얘 몸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근데? 적은 사정거리 들어오면 공격거리에 따라 검과 총을 자동 공격을 합니다. 자동 공격이 된다고 합니다. 데미지가 좀 많이 낮은데요 저거 데미지가 좀 많이 낮은데요? 어 이거 화면이 중앙을 따라가니까 이 중앙에다 놓고 맞추자 D A 방금 뭐 뜨지 않았나요? 필살기?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땅을 소모해 병사 소환할 수 있습니다. 병사를 소환해보세요. 일단 스크리스 제압하고 다섯 개가 들어간다. 어 이거 괜찮네? 아 나쁘진 않죠? 어 지각이 의외로 세네 생긴 거에 비해서 좀 더 해보죠? 어 재밌을 것 같네요. 가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보유량이 뭐 정지된다. 뭔 소리였죠? 저 못 들었습니다. 아 뭐 하다보면 알게 되겠죠? 아 이거 뒤까지 맞는구나? 오랜만에 좀 부드러운 게임도 하면서 그쵸? 아니 뭐 30개 되면 뜨네. 아 레벨 2 올라간 속도가 올라간다. 이것도 다 해놓자. 어차피 앞뒤 밖에 안되니까 스킬을 F로 두고 소환을 QWER로 하자. 좋아요. 아 저기 이렇게 오는 형식이야. 내가 가서 깨는 게 아니라? 넘어가죠. 뭐 이거 그냥 넘어가면 되나요? 어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제 멤버 선택에 스킬 선택이 있네. 이대로 배틀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야죠. 뭐 상점 같은 데서 구입을 한다거나 뭐 가차 돌린다거나 그런 것 같은데 당장은 연관이 없으니까 그냥 빨래 지나가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별로 안센데? FK 안되겠어. 자 쏘고 이쪽 세보인다? 어차피 하나짜리라서 업을 안해도 그냥 다 나오더라구요. 좋아. 발로 찬다 발로 찬다 발로 찬다. 칼로 때리고 약간 약간 딜레이가 빠른데 총보다 너무 나들면 안되겠다. 체력이라는 게 있네. 체력이 없으면 안되지. 어 약간 뒤로 밀리기도 하고요. 근접에 싸워야겠다. 체력 많다. 뒤도 계속 끊임을 소환해주고 그치. 뒤로 한번 밀리죠. 좋아. 어 쥐가 다 죽었어. 92%로 잡은거야 다? 아 이런식으로 강거를 통한 야 이거 뭐냐 아씨 야하 광고가 정신을 못차야죠. 요즘 이거 여기서 얻어지는 돈이랑 클리어디 얻어지는 돈 토탈로 토끼전사 능숙하게 검과 원패를 다루는 토끼전사 김정은 언제 나오는거죠? 앨리스를 업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블러드 슬래시 웨이브 4부터 해방해낸다. 잠깐만 잠깐만 이건가? 아 이거구나. 강화시킬 수가 있다. 도도 창벽 도도가 있네. 도도 도도 잠깐만 내려가는게 안되는데 아 되는군요? 스위들 덤 토끼 기사 버서 버서대벌레? 버서대벌레? 사모레토끼 눈 왜이렇게 났냐 사자창병 모자장수 야 모자장수가 최종티오구나 본부강화 매복공수 이거는 방어타워겠죠? 제빵술 웨이브가 있어야지 해방이 되네요. 당장은 앨리스를 좀 올리겠습니다. 데미지가 올라가고 어 이거 근접이 훨씬 강하네 앨리스 한번 올리고 크리티컬샷은 28데미지 크리티컬샷도 하나 올리자 올라가는 토끼 같이 올라가네요? 이렇게 해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 메이브를 시작하죠. 앨리스 올려서 다른거 안찍어도 될 것 같네요. 토끼 암은 40까지 기다려도 될 것 같고 부터 싸우죠? 철학도 많은데다가 그냥 부르자 지금 W에 W에다가 걸어놓고 올라간게 괜찮은데 업 되네요? 좀만 되겠다. W, Q 뭐야? 아 한꺼번에 나오는 어휘 아 얘네 개구리였구나? 처음에 그 크레이지 나온 애가 아 아 싸워 맛들 넣어 질 수 없지 그치? 필살 기록 어 야 어 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누지 말자 나누지 말자 어 정말 마음이 편하다 가끔 가면 게임도 해줘야죠 어제 솔직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피본복으로 만들어버린다 블러드 슬래시 어째 너무 바하프 최종 보스가 짐 보스가 너무 힘들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너무 셌어요 말도 안 됐고요 헤빛 머신건 아 얘나 올려줄 거야 크리티컬 샷 괜히 찍었네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 그치 아 다 들어가네? 시작하죠 아마 위로에서 올라가 있겠지 저 위쪽쯤에? 아니군요 여기 있군요 말을 말았어야 됐는데 이제 솔직히 바하프 너무 나이도 높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뭐 인간의 나이도가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나이도 높게 시작했다고 해도 정도가 있지 어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어우 얘 센데? 좋아 야 쎄다 쎄다 울리고 이제 소환하면 되죠 왜 이렇게 잘 못 퇴어 얘까지만 잡고 아니 이걸 잡고 아아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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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정면밖에 안 보지? 이렇게 이렇게 잡고 다 사리자 어우 쎄네 이거 이거 쎄시네 이분들 어이 위험한데? 어 위험한데 많이 위험한데? 어우야 어 어우씨 어 어우 백 프로 주공님 주공님 신장 옆을 생포했습니다 초선이 용서를 구하러 온다 저렇게 초선이랑 결혼할 수가 있어? 게임이지 이제는 거의 뭐 약겜을 만들었는데 삼국지로? 아니 박용성을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삼국지 빠들이 얼마나 여자를 돌보듯이 보는데 긴창을 이용해 공격을 한다 얼마나 정갈은 신사인데 저렇게 저런 걸로 노린단 말이야 야빡구만 도도창병은 15네요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슬슬 아니야 하자 약간 진행이 좀 더디다 내가 너무 늦게 하나 봐 바로바로 시작해야겠어 다음에 보지 말고 3단계까지 올리고 해야겠다 좀 버티다가 필살기 좀 쓰면서 아이고 아이고 좋아 30부터구나 아하 이러면은 이걸로 아 뒤에 있는 애까지 맞았어야 되는데 아 샵 아유 아유 피해지지가 않아 이C 건물어 그렇지 아 아 쟤는 좀 아닌데 잘못 오신 분같은 자분은 그렇지 나 혼자 잡겠는데 이거 하나로 아유 좀 뒤로 빼자 좀 아유 아유 멀리서 오네 아유 아유 안 되겠는데 도도를 소환을 하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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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새들 다 부르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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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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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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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다 소환하고 아 진짜 이게 무슨 짓이 한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도 몽빵 없이 못 싸울 텐데 너무 세신 거 아니야 저거 난 단축키 등록해 놓고 단축키도 안 쓰고 있어요 지금 다 올릴 필요도 없다 적당히 올려도 엘리스가 다 잡겠는데 토끼 공수 후방에서 후방에서 아군을 지원한다 약한 몽빵하는 애들을 찍어주고 도도청병이 약간 토끼 공수가 10이란 말이죠 토끼 전사랑 토끼 공수를 올려서 써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앨리스 위주로 올리겠습니다 당장은 잠깐 줘 토끼 애들이 가성비가 괜찮을 것 같은데 창병 15죠 창병을 아냐아냐 일단 싸워보자 일단 30까지 2단계까지 필요할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쎄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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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어 이거 아닌 것 같아 어 좋아 2단계에서 한 번에 뿜자 이거 3개를 뿜어서 어차피 앞에 있는 쥐는 몸빵도 안 되니까 좋아 아직 웨이브 오지도 않았는데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위험하죠 오케이 잡자 마틀 넣어 잡고 이제 뽑자 여기서는 창 창 먼저 보내고 창 창 일단 쌓아둬야 되나 몸빵 몸빵 보내고 창이 중간대를 넣는게 그래도 낫겠지 공수 쌓이면 쎄거 같긴 한데 일단은 웨이브가 오니까 어 나 진짜 아파요 어 졸라 아프네 찌르고 그치 그치 괜찮다 괜찮은건가 찔러 아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공수 토끼 어 은근히 잘 버틴다 도도주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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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 괜찮다 궁수 궁수야 궁수 궁수랑 토끼야 아 막았네 좀 끝날때는 끝날쯤이 됐다고 표시가 떴으면 좋겠어 김정은 언제 나와 그래서 보니까 뭔가 캐릭터가 이것저것 나오던데 적으로 나왔다며 적으로 이게 웨이브 진행될수록 점점 이상한 나라의 에일리스답게 이상한 나라가 되는거 같은데 쓰읍 아직은 변한게 없습니다 매복공수 풀숲에 매복해 적들을 공격한다 이거는 방어타워주인가 그런가보네 250이야 한번 써볼까 새로운게 생겼으니까 업글하고 싶긴 한데 일단은 내복공수 250에서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다 여기 가죠 오늘 이거 좀 길게 하죠 어제 영상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다 업로드가 안됐어요 좀 길게 좀 하죠 길게 저기 있구나 여기 공수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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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때리고 잡 쏘고 올리고 아 너무 강력하신거 아닙니까 아 아 진짜 모션만 나오면 피할 수가 없어 이거 일단은 일단은 그렇게 위협적인 것들은 나오지 않네요 이번거 다음 단계로 왔으니까 웨이브가 오니까 아 3단계까지 하자 오 쎄다 어 어 예예예예예 그거 같애 버그있어 자 이제 뽑자 한꺼번에 뽑아서 든든하게 밀어가자 아 좋아 아 뭐야 저거 아 그치 물고기같은걸 물고기같은걸 보네 그치 쭉 뽑아서 한번에 입구를 좋답게 하자 내가 몸하고 그치그치그치 도도 찔러 도도 찔러 그치그치 어 좋아좋아 여기서 막았으면은 끝났지 뭐 더 찍을건 없는데 다키 궁수좀 많이 해서 아 너무 짧아요 아 업글하고 이거 타이밍을 잘못 만들었어 약간 늦게 하던가 빵이 더 빨리 쳐야돼 양을 좀 늘려서 밸런스가 안맞네 남부가 되서 적진을 향해 머신건을 발사한다 라고 되어있네요 새로운거는 그러면은 다음 웨이브에? 다음 웨이브 구웨이브 들어가면 나온다는거야 뭐야 머신건으로 하자 머신건 머신건으로 좋아 머신건 쿨 느린것 봐라? 아이고야 아이고야 어우 되게 빠르다 그치 머신건도 써봐야되는데 대기 신경써서 만든게 느껴진다 게임이 신경써서 만든게 느껴진다 게임이 신경써서 만든게 느껴진다 그래도 그냥 칼로 잡자 그치 그치 50 오우 진짜 센데? 개틀린건? 나온다 나온다 아 너무 너무 적었어 너무 적었어 도도가 괜찮다 도도가 괜찮은데 앞라인이 비어있으면은 말차광인데 인근 괜찮네 이 라인을 지키면서 좀 싸우고 싶지만 답이 없네요 토끼 보내자 토끼가 싸우 괜찮다 체력도 많고 어 부족한 원거리지원은 앨리스가 한다 좀 쎄다 좀 쎄다 어우 큰일났는데? 도도를 좀 뽑자 도도랑 공병에서 기도해 기도해 어차피 앨리스가 메인디디야 앨리스만큼 딜 나오지도 않네 쏘아에 싸워봤자 앨리스가 다 잡는거네 자 잡았죠? 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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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올라가는게 좀 느려 웨이브를 보니까 한 100웨이브쯤에서 김정은이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트위트를 넘 건달 지들에게 무기와 방패를 도끼공수에게 불씨를 전달해주는 임무를 받았다 이게 지원병이라는거죠? 지원병이 제일 비싼 유리스로 나오네요 어 앨리스를 업해주고요 좋아좋아 볼까? 데미지가 없고 체력이 40이다 레벨이 맥스다 지금이 뭔 소리죠? 일단 하자 20이요? 20이요? 일단은 기본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거 같은데 잘 모르겠네 이게 방패가 깨진다는 개념이 있었었나? 못 품거 같은데 나는? 좋아 쟤 왜이렇게 느려? 좋아 어우 좋아좋아좋아 두 마리면은 이거 이제 2단계에서 뿜어야겠다 어 모았다가 한꺼번에 품자 한번만 견뎌내면 되니까 창병이 몸이 약해 여기서 한 6,70 모아서 토대를 닦아놓자고 좋아좋아 닦아놓자고 좋아좋아좋아좋아 먹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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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뽑아서 아 좀 앞에서 뽑았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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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좋아 쥐도 필요해 쥐도 필요해 몸이 필요해 몸이 필요해 이거만 받아내면 어차피 막는거 아니야 야 그냥 녹죠 이게 하는게 뭘까? 하는게 뭐지? 하는게 뭐지? 뭐 무기를 준다며? 줘봐좀 어이 뭐야? 뭐 주는거 맞아? 생긴것도 좀 너무 차이가 나는데 괴리감이 있는데? 엎글도 안되고 엎글도 안되고 토끼 기사 버섯 애벌레 3월의 토끼 아 웨이브가 32웨이브까지 일단 여기 나와있구요 33웨이브 있고 35웨이브 40웨이브쯤에서 끝날라나? 40웨이브에서 끝나... 타르핑 뭐냐? 아 아 저런것도 있어? 어 일단은 음... 당장은 그다지 예... 토끼 기사 이런것도 있고 있는데 궁수 왜 원거리가 쓴매가 있나? 아군 치료한다 원거리가 있어? 긴 창을 유지한다 원거리가 있어? 어... 지금 원거리가 없죠? 토끼 궁수를 좀 올려주죠 토끼 궁수가 유일한 원거리네요 빼 크흑 보고싶지않아 얘도 빼 아 이렇게 하자 아 아 굉장히 답은 토끼 궁수다 원거리가 세니까 안 넣어놨나봐 원거리 원래 이런게 원거리 뭉치면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한종류만 쓰라고 쟤 얘만 넣은거 같은데 쟤를 쌓아놓자 쪼금이라도 중간거리에서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안죽게만 유지해주고 내가 몸하기에는 몸이 안되는데 그때 벌써 밀리기 시작하면 안돼? 쟤 얘 다 쓰자 어 이정도는 뭐 방어력이 무슨 탈같은게 있나? 굳이 근접이 좋아 좋아 근접 좋아 이제 세마리니까 이정도만 있으면은 금방 유지해서 막아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구요 기다렸던 뽑자 아 야 오 야 그치 그치 여기서 막으면 되겠는데 뽑자 다음 파스까지 한꺼번에 내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뭉쳐서 받아내고 아 토끼 기사가 약간 약간 좀 심하게 구린데? 소빙이들이 소빙이들이 잘 받아줘야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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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40%밖에 안 돼? 아 이제부터 두개 웨이브 두개 아 갑자기 올라갔다 아이도가 엘리스 체력이 높게 빨리 차네요 나름 토끼 몸 시키고 어허허 좋아좋아 괜찮아 괜찮아 아 은근 창병이 바깥 못하고 있어 약간 약간 딜로스가 있어 자리를 오래 잡아 어허허 좋아좋아 좋아좋아 음 궁수 좋죠 11뎀씩 계속 어 내가 어어 궁수 좋아 이상한 녀석 있어 이상한 녀석 있어 이상한 녀석 이상한 녀석 이상한 거 있어 이상한 거 있어 어 이거 센데? 기다렸다 한 발에 뽑아야겠다 여기서 얘 지원받으면 싸울 수 있게 얘도 중요하네 어 많이 중요하네 쟤 저분이 많이 중요하시네 여기서 부르자 이제 좋아좋아좋아 어 우웩 보스였구만 이제 풀피니깐 가 잡자 음 하 밋밋한 거 봐 끝났잖아 하 아 궁계3는 뭐길래 강구를 많이 띄우냐 아 강구가 너무 존재감 있어서 그런가 왜 자주 오는 거 같지 궁계3는 업적 달성함 10세...뭐뭐뭐 컵케잉 뭐? 이게 뭔데? 아 먹으면은 강해져? 이야하 별의별걸 다 만들어놨어 근데 궁수 아 궁수 아직 부족하네 궁수가 답인데 내 생각에는 매복 데미지 대포 다음 건은 뭐 언제 주는데? 14에서 줘? 한참 남았네 14 지나간 다음 한참 남았네 건 빼고 이거 두자 스킬 데미지는 안 올라가나 보다 먹으면 커지는 컵케이크 한손만으로 하니까 너무 편해 마우스 치워버리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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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마우스 치면 안 되는구나 그렇지 별로 안 센데? 별로 안 센데? 잠깐 쟤까지만 잡고 총으로 바꿔야 될 것 같다 어 아냐아냐 지금 바꿔 봐 지금 바꿔 어 이제부터 웨이브가 늘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갈라고 여기서부터 좀 때우겠습니다 올라가는 거 옛날 게임 같다 진짜 오호야 커? 아 막 크기만 크고 쓸모가 없네? 아 이제 웨이브야? 아 좀 곤란한데? 일단 궁수를 좀 쌓자 궁수 라인까지만 안 뺏기게 이제 앞에 있는 거 쌓고 어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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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로 부족해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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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라인 녹기 전에 빨리 아 녹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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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몸돼 몰라 몰라 몸돼 모르겠다 이제는 어떻게 되겠지? 야 궁수를 버텨줄만한 몸이 없어 기사가 있어야 되나봐 어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근데 딜이 좀 많이 부족하네 그래 그래 일단 도도창으로 하자 도도창이 괜찮다 한 대라도 찌르니까 오 괜찮..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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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정말 저거 도창으로 암라인을 제거 헉 헉 애매한 끈 끈 낌 야 차라리 길던가 짧던가 아예 갈렸으면 좋겠어 천 칠백 엄청 들어갔죠? 나 뭐 올린다고 그랬지 공수 올린다고 그랬나? 토끼 공수 올려주겠습니다 공수가 세네요 어 이제 체력도 많고 어 공수가 괜찮네 지금은 공수... 얘 찍었으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 6에다가 64면은? 아 일단은 일단 공수 가져가 공수 쌓아서! 어떻게 뭐 기도해야지 컵케이크 쓸모가 없네요 걷는 거 왜 이렇게 웃기냐? 아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 지금 거의 뭐 나근만 떨어져도 즐거워하는 여고생같은 기분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 기분이 좋네요 일이 잘 풀려서 그런가? 벌써부터 얘가 나오면 곤란한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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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괜찮네 세네 어 이거 벌써 밀리기 시작하면 안돼? 문제야 문제 그치 그치 아 벌써부터 벌써부터 오면 안돼 4까지 올리고 싶은데 맘과 대선은? 버틸 수 있을까? 아니 4까지 안될 것 같다 이거 60, 70이 아닐 것 아니야 어 일단 일단 찍어 일단 4까지 찍고 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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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궁수 위주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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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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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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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죽어요 궁수 계속 궁수 계속 궁수 계속 궁수 계속 궁수 계속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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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수 계속 궁수 계속 궁수 계속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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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작아졌어 쏘다가 아 소끼가 짱이네 소끼가 짱이야 나름 딜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 치고는 많이 밀리고 있는 것 같은 불운한 예감이 드는데 밸런스 있게 다 찍어줬어야 됐나봐 많이 위험한데 많이 위험하신데 이거 어떡하지 기지를 몸으로 세우고 아아 죽어엿 죽어엿 어 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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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위험해 그만 그만해 그만해 아 놀랐잖아 진짜 게임 많이 만든다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이제 PC쪽은 손을 뗐나봐 배틀그라운도 그렇게 승승장구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경쟁하기 싫겠지 아 나같아도 싫겠다 헛케익이 별 필요가 없어 14에서 나온단 말이죠 얘를 써먹을 생각을 하고 일단 공수를 올리자 다음 맵을 깰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아 이거를 위주로 하자 방어가 주력인 게임이니까 배후쿵수도 올려주고 가자 지나도 보내야겠어 지나도 보내야겠어 아 컵케익 또 갖고 왔어 아 지나도 안오는 지나도 안오는 지나도 안오는 그니까 EngK 이랄다 또 벌써 12일이야? 야 1년 진짜 빨리 간다 방송 작년에 했거든요 이왕으로 영상한지 1년 된거죠 뭐하고 있는거야 지금 오 온거 같은데? 택배 갔나보라 택배야 뭐 지금 뭐해도 안 통하겠지? 얘로 일단은 버티고 웨이브 오기 전에 좋지 때리고 좋아좋아좋아좋아 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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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야돼 올려야 버틸수있어 아 제발 지금 나오면 안돼 아 제발제발 제발제발제발 제발제발 아 제발제발 이거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야 설마 버티겠지? 아이씨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야야야야 터졌어? 아 밋밋한거 봐라?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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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흑흑흑흑흑 잠깐만잠깐만잠깐만 이거 멋신거는 좋아 멋신거 좋구 블러드 슬래시 저게 좋아 저거야 블러드 슬래시를 가고 블러드 슬래시가 짱이네 평타가 세니까 딜레이 적은 크리티컬 샷으로 바꿀거야? 한 번 찍기도 했고 일단 이걸로 가자 아 무슨 데미지가 이렇게 안바끼니? 뭐지? 몰래 이랬나? 기본 뭐 실드 그런거 있는거야? 좋아 어어 좋아 어후 두번배기 좋아 계속 칼로 넣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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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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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십 어 이거 많이 많이 파허탄데? 많이 파허탄데? 괜찮은거 맞나? 아 이거 그냥 니가 휘두른다고 맞아버리면은 아 너무 성급했다 아아 너무 성급했어 아 위험해 위험해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어 컵케이크 괜찮았던거 같다? 이제와서 하는 말이지만 아 앨리스 죽는 소리가 좀 그렇네요 아 앨리스 죽으면 끝나? 하아 뭐 하나 올려야되나 아래꺼? 아 나 싫어 안쓸거야 아래꺼 크 저거 올릴거야 컵케이크 괜찮네 컵케이크 은근히 괜찮았고 좀 빨리 쏠 수 있는거 기운을 모아 단번에 쏩니다 어우 필요가 없어 이게 다 너무 데미지가 이젠 아닌가봐 다음 그냥 최고 스킬 쓰자 빼고 컵케이크 쓰고 컵케이크 괜찮네 빼고 가자 모르겠다 이제 이번거만 넘기면 돼 토끼기사 나온단 말이야 가서 계속 딜 넣자 아 한번은 좀 피터지게 싸우고 아 그따위로 나오면 갑니까 잠깐잠깐 조합이 예스럽지 않잖아요 그러면 좀 중갑이라서 밀리지도 않을거 같애 밀리지도 않을거 같애 밀리지도 않을거 같애가 아니라 좋아좋아좋아 빨리 찍고 좋아좋아좋아 강해강해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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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스킬 그 샵보다 더 세네 커진다 또 때리는게 시너지도 막고 내꺼 찍으면은 좋아 잼을 버티기만 해야돼 앨리스도 살고 다살 다 살아야돼 다 살아야돼 다 살아야돼 얘는 뭐 1대1로 붙어도 있겠지 한 마린데 즉? 어우 예아 어 잠깐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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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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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버틸만해 나는 버틸만해 안 버틸만해 안 버틸만해 가 싸워 가 싸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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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 제압하자 원거리 제압 원거리 제압하자 제압하자 아 어휴 여여여 약간 텀이 있다? 한 번 버틸걸 한 못 아니 못 버텼을 거야 분명히 아 큰일났어요 이럴거면 창벽이나 찍을거랬어 이따그로 싸울거면 그치 나름 잘 쪼개고 있다 템포를 어우야야야 저분도 오시는구나 쟤는 뭐 킹이잖아 킹 아 잠깐만 너무 무슨 스무스하게 밀리는거 아냐? 잠깐만 너무 스무스하게 밀리는거 아냐? 좀 아닌거 같은데? 너무 이거 좀 아닌거 같은데 아 잠깐 이거 아닌거 같은데? 아니 저기 흐흐흫 기관총이다 답은 기관총이다 답은 기관총이다 약한애들 찍어주면은 쉽게 말거 같기도 한데 특히 토끼병사 찍어주면은 둘만 찍어도 버티는게 달라지니까 말거 같긴 한데 찍기싫어 찍기싫어 안쓰는거 이제 이제 안쓸 안 볼 녀석인데 찍고 싶지가 않아 좋아 좋아 좋아좋아좋아 강해 강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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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쏘기 시작하면은 죽겠는데 3레벨 3레벨 여기서부터 이제 가야되나? 모아야되나? 모아서 좀 한번에 좀 해야되나? 어 4레벨까지 보지 말고 여기서 계속 찍어서 어 배분을 패스웨분을 해야되나보다 어 4레벨까지 보는건 욕심이고 아닌데 다음에 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봐야될거 같은데 기술 찍어서 버틸만해 어 나오는거에 달리기도 하고 어 좋아좋아좋아 이러면 약간 텀있죠? 다음거랑? 어 기다리자 기다리자 기다렸다가 이걸 모아 이걸 모아서 더 모아 한 7,80 모아 아 다음거 올리면은 아니 100은 올려야돼 아냐아냐아냐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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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와아 좋아 지금이야 지금이야 그치그치 앞에 앞라인을 아껴주면서 스무스하게 막아 막으려고 그랬는데 kot powered 투차하면 안되는군요 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 원거리만 제거해도 이득이지 그치그치 어 기관총이 큰목에다 근데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분 그 분 나오지도 않았는데 invis 물리만대 그치그치 그치그치 어 sponsored 밀리라 안 돼 아직 그분이 안 나왔어 나왔다 나왔는데 약간 비벼질 것 같아 비벼질 것 같아 냄새가 나 내가 약간 몸하다가 아냐아냐 몸 못해 몸 못해 어 좋아좋아 어 기관총이었어 답은 앨리스가 쎄야지 막네 부하고 나발이고 없어 쭉 모았다가 한꺼번에 푸는 거였어 딱 4에서 모을 수만 있으면은 순간적으로 뽑아내서 딜 나오는데 14도 있는거야? 토끼 나오는거지? 그치 그치 강력한 아군 토끼기사 570 야 미쳤어 너 하자 어 안되겠다 너무 힘들다 이러면 얘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하자 이거 지금 괜찮네 이번 거는 깨겠다 안녕하세요 나 이게 뭐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오늘 컨디션이 좋네 놀러갈데 놀러갈데 없나 어디 허브랜드라도 가야되나 이번 주 안에 하루를 빼서 노래하겠어 노려야겠어 그 정도는 뭐 그냥 잡고 좋아요 아 원글이 지원이 너무 약하다 근데 인간적으로 스카이님 스카이님 어제 5회차 완결났잖아요 어제 완결났잖아요 어제 그래서 조금 텀을 둬야됩니다 왜이렇게 이렇게 잘 못 움직이냐 어 이거 이거 이게 좀 아닌거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한명만 뽑자 한마리만 나가자 그래 방금 방패로 그냥 다 밀어쳐버려 그치 570의 힘을 보여줘 야 튼튼해 570이야 570 570이신 분이 약간 아주 더딘데 내 생각보다 그렇게 세진 않네요 아 쟤까지 안다 아 이런 의미 없잖아 때리고 그치 여기서 100까지만 모으면 이거는 이거리라고? 어머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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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금 쪼금 더 모아야되는데 나?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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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까지 모아야지 뽑아낼거 같은데? 아 지금 그냥 뽑자 어 어 토끼 기사가 어떻게든 해주겠지 토끼 기사가 어떻게든 해주겠지 이거 이거 밸런스 너무 좋다 지금 어 창병도 다음 티어 풀리면은 다 밀어내겠는데 토끼 기사가 너무 튼튼해 든든해 든든해 든든한거 맞나? 아닌거 같기도 하고 어 어 일단은 토끼 기사가 제가 저 개 털리고 있거든요? 아 빨리 앞으로가 빨리 앞으로가 나 몸 어어 어 어 어 어 어 토끼 기사 제발 제발 토끼 기사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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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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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쟤는 뭐야 쟤는 좋아좋아좋아좋아 허 어허 어허 뭔데 이렇게 빡빡해졌어 야 체력이 700인데 아니 90에서 700으로 올라갔는데 빡빡이 말이 되나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거? 너무 저기 그렇습니다 좀 그렇네요 헤빈 머신건 아 한번 더 해야되네 아 하 너무 빡세다 인간적으로 15는 15면은 다음거 찍을라면 나는 아 다음에 나오는구나 힐러가 나오네요 다음거는 힐봄? 아 창병이 길을 아주 깔싸막에 넣었는데 괜히 얘를 찍었어 가격이 싸긴 한데 싼게 좋은거지 싼게 비지떡이지 그래 엘리스를 좀 찍어놔야지 내가 앞으로 편해질텐데 엘리스님을 내가 이거 이거 만들다가 중간에 아 이거 좀 어렵게 만들어서 광고 보겠는데 집어서 에이 설마 좋아 어 야야야야 뭐야 뭇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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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야 안좋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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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지마 제발 체채 가서 가서 몸에 몸대 몸대 그래 어 등에 살짝 붙어가자 어 살짝 붙어서 칼질 할 수 있게 나 맞는거냐 방금 어 이거 너무너무너무 너무 저기 어 좋아 아 3으로는 안돼 4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이거 집에 질라면 곤란하다 체력이 없어 체력이 없어 빨리빨리 칼질로 어 어어 야 잠깐만 잠깐만 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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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운.. 준비운동 안되겠는데? 잠깐만 잠깐만 어 200원 아아아 하아 자아 자아 잠시 물좀 떠보겠습니다 어 물을 안떠왔네 물좀 떠오러오죠 어 아 네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자... 아... 아... 아, 600원 주냐? 아, 장난하나 지금 씨. 보자고. 딜레이 땜에 헤비머신건 지금 충분하고. 아, 이거 숨차냐? 아... 왜 이렇게 숨차냐? 어, 이거 괜찮다. 아, 3레벨 찍자. 이제, 이제 버틸 수 있겠지? 어, 이거 중간에 토끼기사 한 마리 나오는 게 많이 도움이 되네. 흠흠흠 나나나나 흠흠흠 2단계까지만 일단 버틴 다음에 한 마리만 뽑아서 막자. 공수를 뽑아서 내가 몸을 대고 체험 좀 아껴. 좋아좋아좋아. 이 정도는 웃을 수 있어. 궁수를 뽑음으로 인해서 20분을 더 어... 빵 20분을 더 암흑 땡겨서 방어에 치중을 해서 어, 지금 버티겠는데? 잘 나왔는데? 버티겠다. 한 명만 더. 하나만 더 하자. 이거 하고 하나만 더해서 그래. 17라서 그치. 더 오지. 그래, 그래. 그치, 그치, 그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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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퍼져서 치고 치고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두 명도 욕심이었단 말인가. 야아. 어, 근데 나름 또 견뎌 됐다? 아, 이걸 못 견디면은 말차 꽝인데? 250이야, 250이야. 버텨야 돼. 250이야, 버텨야 돼. 250이야, 버텨야 돼. 뭐야 저거. 뭐 도와줬어. 도와, 도와주고 있어. 도와주고 있어. 도와주고 있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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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늘 월요일 지옥의 날인데 왜 기분이 좋냐? 상신병처럼 지금 업데이트인데 어 잠깐만 잠깐만 나 뭔짓을 한거야 왜이렇게 했어 그치 쏘고 그치 저기 쏘고 때리고 쏘고 이 콤보가 좋아 이 콤보가 끝나면 난 끝나는 거야 어 어떡하냐 아 이게 앨리스를 업그라던가 뭘 업그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 배부를 내가 잘못했나 잠깐만 자자 보자 보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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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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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뭔가 있어야 돼 다음 티어까지 넘어가는 그 구간에서 무언가를 세워놔야지 내가 버틴단 말이죠 이 3티어 어 3레벨 3레벨 구간에서 빵 3레벨 구간에서 뭐를 하나 내야지 내가 거기서 이게 바워가 될텐데 창을 내가 찍었으면 창을 내서 버틸텐데 한마리만 내도 두마리만 내도 딜로 버틸 것 같은데 들어가는 딜 숫자도 되고 너무 아닌랬어 얘 찍은 것도 돈 아깝다 야 좋아 어머야 야야야야야야 미쳤어 미쳤어 어어 하필 저 타이밍에 먹고 빼고 하나 내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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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좀 맞추자 단을 어 얘까지 내서 딜을 좀 채우자 어 좋아 좋아 커져서 어 때리고 때리고 여기까지 때리고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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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버티기만 하면 돼 아 하필 지금 나오냐 아직 직수 못했는데 다음 단계는 나오기 전인들도 이미 위기야 어 얘네 두마리가 버티 주겠죠 어느정도 쌓일 때까지 아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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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야 돼 지금 내야 돼 좋아 물고기가 막아주고 있을 때 지금 내야 돼 지금 내서 지금 지금 몸을 세워야 돼 몸을 세워야 돼 여기 조합 괜찮다 애벌레가 집시키고 있다 나왔나보다 어떻게든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나왔나보네 좋은 녀석이야 여기서 이 중간거리에서 어 중간거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제발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받고 하나 더 개 틀린것 어 이거 50이거든요 아 지금 밀리면 안된대 아 너무 늦었어 한마리가 한마리가 늦었어 아 궁수 개쓰레기야 궁수 너무 쓰레기야 궁수 너무 쓰레기야 궁수 너무 쓰레기야 내 예상이랑 전혀 달라 지금 궁수가 너무 쓰레기야 돌솔ange 인기묘 아 야잠깐 아야야야야야야야야밤으면 야야ㅏ 답은 근접 이다 근접가 창이야 근접가 창야 Opp서 아 이에 보도에 굴복 하고싶지가 않은데 솔직히 말해서 쟤한테 굴복하는 건 너무 잃은 선택이야 아니 근데 창병이 좋긴 한데 3월의 토끼 타조 창병 23회의보 23회의보까지 내가 버텨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아니야 못 버텨 자존심이 상한다 창병에 굴복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해 기다려봐 기다려봐 어 기관총 딜도 약간 부족해졌고 그냥 창병하자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창병이 싸다? 좋아 가자 창으로 찌른다 배분을 잘해서 플러스4를 최대한 빨리 가는 거 레벨4를 빨리 가서 리젠량을 올려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 때리고 한 번 더 때리고 왜 안다냐 너 미치겄네 때리고 찌르고 때리고 기관총 커지고 때리고 아 너무 쎄 말도 안 돼 3레벨 전에 밀리면 안 되는데 일단 3레벨 기관총 딜 좋아 빵이 안 나와서 빵이 안 나와서 기관총이 차라리 두 개면 좋겠는데 어 이거 나름 괜찮다 어 괜찮은 거 같다 스킬 데미지도 20 50% 올라가는 것 같다 빠르게 뽀 갔거든요 지금 아냐 아냐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이거는 건너가야 돼 건너가서 얘 내주고 뒤에 있는 거 잡고 그치 뒤에 있는 거 잡고 좋았어 아 내가 궁수를 왜 냈지? 창 내야 되는데? 창이 짱이야 두 명까지만 두 명 선에서 아 내가 물고기를 너무 빨리 내줬다 그치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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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딜이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토끼가 좀 무사하죠 창병을 쌓아서 창병 어딨냐 더 쌓아 기관총을 한 번 막을 수 있으니까 아 이제 슬슬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치 그치 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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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토끼 추가해 토끼 아휴 오오오오오 너 창들 좋아 야 창들 장난 아니야 좋아 앞라인만 부수면은 희망이 보여주세요 희망이 그치 킹, 킹, 킹 잡아야 돼 킹 잡아야 돼 킹 잡아야 돼 한 번 더 그치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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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창병 추가하면 딱인데? 오 좋아 막았다 아 드론 게임 진짜 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게임 이름이 다 다크만 들어갑니다 게임이야 다 다크 들어가 있어 요즘 게임 다크 오리진, 다크 소울, 다크 다크 뭐 뭐 뭐? 다크 루비? 다크 에덴? 다크 돌림 몇 개 많은 거야? 아군을 치료한다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45식 되면은 아프지 않지 너무 비싸 3월의 토끼 아 비싸 너무 비싸 이거는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 그치 2레벨부터 1000이야? 1,600 어우 기관총? 기관총 충분히 딜 나오는데 지금 창 찍자 어 창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 39 라니 미쳤어 창지를 상당해 앞에 토끼 하나만 세우고 창 토끼 세우고 토끼에 힐 주는 그 타이밍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그게 문제다 이게 자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리젠 됐는데 아 진짜 따가 들어오는 딜에 얼마만큼 다음 추가 그니까 얘가 몸을 세운 상태에서 다음 추가가 오고 그 사이를 견뎌줄 만큼 음 몸이 되면은 견딜 수 있는 거고 안 되면은 얘가 힐을 해주는 건데 얘는 뭐 중간에 이득 보는 역할인가 그럼? 저기 쌓이니까 이게 쓸모가 없네 그렇게 치면은 어 얘 나올 자원으로 얘를 하나 더 뽑던가 얘를 뽑아야 아이 뭐하고 있었던 거야 얘를 뽑았어야 되는데 얘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45씩 저렇게 채워주는 거 보면은 얘네 들어온 딜 장난 아니거든요 너무 아프다 딴 생각하느라고 지금 뇌를 안 쓰고 있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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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아아 쏘아 쏘아 쏘고 창병 가고 빨리 가라 나 죽겠다 죽겠어 어 지금 되게 생각 없다 어 창병 짱쎄 아아 아 에이스 총살당 총살당했어 아 78원 아니야 정신 차려 쉬운 게임 아니야 정신 차려 일단 가자 일단 가고 아 아 얘가 나를 회복시켜주지 아 맞다 얘가 나를 회복시켜주지 그게 좋지 믿고 있었네 얘는 칼로 잡아 빨리 빨리 다음 거 합류하기 전에 잡아 아 아 합류했잖아 아 저거 뒤에 있는 총 병 때문에 뒤까지 나와야 될 거 같은데 그치 아 안 좋아 이거 써야돼 어 다행이야 아우 강간이 총격 있는 거 너무 위협적이야 힐러를 하나 뽑아서 어 약간 좀 애매한 타이밍 쓰긴 했는데 네 뽑자 아 야 야 왜 이렇게 세냐 그치 거대화하고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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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버틸만 해 버틸만 해 어 어 애벌레가 애벌레가 의외로 박압하는데? 여기서 거리 유지하고 제거 조금 아프니까 이걸 좀 잡고 어어어 아 벌써 나오면 안 돼 아직 50이야 일단 얘네 딜도 다 못 버티고 있는데 일단 얘까지 잡고 아 못 잡았어 아 제가 잡았다 매우평이 드디어 박갑했다 오랜만에 좋아 좋아 얘는 무조건 살리고 힐러는 힐러 무조건 살리고 힐러가 산 상태에서 얘를 뽑고 얘를 뽑아서 어 일단은 얘는 맞춰 제발 하나만 잡아줘 아아 갈뻔했잖아 아 이걸 왜 놨어 아깝게 어 아직까지는 몸이 버티는데 뒤에 지금 오고 있죠 기관총을 한번만 잡을 수 있나 그냥 그냥 하나 함유하자 어 애매해질 뻔했어 그치그치 기관총으로 제압하면서 창병 내고 창병이 약간 뒤로 밀려서 맞아요 그리고 딜은 엄청 세기 때문에 창병 딜은 엄청 세기 때문에 창병 그래그래 딜 딜 딜로 압도해 딜로 다음 추가까지 버티겠다 어 딜로 밀어서 여기 내가 기관총 쏘고 어허 좋아 매끄러워 매끄러워 아주 미끄러워 어 미끄러워 미끄러워 오 좋아좋아 킹불이야 얘는 딱 붙어서 때리면은 내가 안맞으면 때리죠 아니군요 내가 다쳐맞는군요 그래도 때릴만 하네요 힐러가 있어서 어 야 창병이야 어 창병 딜이야 이 하나하나가 나보다 딜이 세니까 금방 밀어내네 내꺼 찍지 말고 그냥 다 창병만 찍었어야 됐어 도도였어 도도가 짱이야 아크에서는 맨날 처먹고 사는데 여기서는 그냥 도도가 아니야 테라지노야 십칠 십칠 십칠이면은 주는거 없냐 아이씨 이천육백 아아 어 이거 진짜 많이 올려준다 찍고 싶은데 저거 이거는 세력 십오도 회복시켜준다 어 얘 좋으니까 찍죠 어 그렇게 깐는데 대체하게 깐는데 나를 살려준다는게 너무 좋다 초반 그 여왕이 하트여왕이 말하기 전에 내가 버틸만해 이거 가는 별개로 잠깐 멈춰야돼 멈춰야됩니다 멈춘거 맞죠? 유튜브 잠깐만요 아 뭔가 큰 잊어버림이 있던거 같은데 아 좋아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됐습니다 아 모닝스타 동구들 모닝스타 좋지않아 끌고 쏴소 빨리빨리빨리 아 아 이거 불안한데 일단은 아 너무 세게 왔는데 쏘고 쏘고 하나 지금 소환해야겠다 바로 소환해서 바로 유지를 해야겠다 여기서부터 죽을 뻔했죠 기관총 안돌아놨으면 그치 이종도 딜은 받아줄만해 여기서 서서 때리고 아 젤 젤 잡아야돼 젤 잡아야돼 될까 이거 버틸 수 있을까 버텨야된다 힐 찍을자라 버텨야돼 버텨야돼 밀려도 돌아오면 되니까 아쌰 아흐 안돼 이게 뭐야 서비스 소식 아야 뭐야 왜그래 빨간거 떴어 뭐야 이거 메시지 박스 미묘 오버히트 2차 게릴라 이벤트 오버히트 이벤트 참여하고 게임 쿠폰과 기프트콘을 받아가세요 저딴거를 빨간거 띄우지 말라고 불안하잖아 나 문제 생긴 줄 알았잖아 아니 뭐 어떻게 해야돼 이거 어떻게 해야돼 이거 한번 중간에서 유닛을 뽑아서 유지병력을 뽑은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내가 막아야되나 2단계에서 뽑고 4단계까지 기다렸다 아 그럼 너 타이밍이 안나오는데 무조건 4단계를 밟아야지 깨거든요 특히 얘네가 한꺼번에 막 나올 때가 있어서 그때를 조심해야 되는데 얘네 나오는거 랜덤이니까 그거 믿고 버텨야되나봐 아아아아 아 잠깐만 오 잠깐만 잠깐만 심한거 아냐? 아 야 그 일단은 찍어 찍고 얘가 적게 나와서 그날 버텨는데 아 클났다 제발 제발 버텨야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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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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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아 뭐야 아 아 아 이놈의 삼국지 미연씨 좀 그만 나와 안 돼 어 그냥 그냥 안 돼 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쟤 이런거 해야돼? 너무 아 너무 안되는데? 아 자원이 너무 젠이 느려 딴게로 떠나고 떠나서 자원젠 올려주는 업골이 없으니까 33에이브에서 해방되면 한참 남았는데 왜 나 이거 김정은 볼라고 시작했다가 이거 언제까지 하고 있는거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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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어 이제 이 이 웨이브까지 쪼끔 안전하죠 아 뭐야 뭐야 초명인간이야 뭐야 뒤로 계속 빼면서 아 이 웨이브 그냥 올릴걸 아냐아냐 괜히 욕심낼 필요없어 여기서 안전하게 막으면 돼 아 아 얘들 뒤에 그냥 서있는구나 괜찮네 안정적이네 그럼 좋아 그치 그치 이러면 버티지 이러면 버티지 못 버티나? 아냐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버텼어 버텼어 하네이브만큼의 기난 창병이야 제발 빨리 돌아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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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따가 식빵 하나 먹고 아 지금 저거 나오면 곤란한데? 아 창병 둘이야 아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아닌 것 같애 아 이거 아닌 것 같애 아 40짜리 저거 날아가면 안 되는데? 일단 내고 잠깐만 잠깐만 이거 내 예상이랑 많이 다른데? 좀 기다려 좀 더 기다려 좀 더 기다렸다가 올 때쯤 되면은 한꺼번에 다 내자 아 이거 기다리고 기관총 잡으면 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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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가 한 명밖에 안 되는구나 이 게임 굉장한 교훈이야 두 번의 기회가 없다는 어우 야 데미지 대타세 미쳤어 미쳤다리 어우 야 근데 저 기가 좀 아 기가 돌아왔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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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막겠다 막겠어 막겠어 진짜 막겠어 진짜 막겠어 아 창병이 지금 거의 없고 원거리 하나죠? 아 근데 약간 벽이 밀린다 벽이 밀린다 벽이 밀린다 벽이 밀린다!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갔다와야 돼 갔다와야 돼 갔다와야 돼 갔다와야 돼 가서 먹고 오고 돈을 화면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아 막았네 아 이거 한 번 기울면은 막히는 거라 편하네요 이거 중간에서 자살한 다음에 다시 하면은 그게 더 수익이 좋겠는데? 아냐 결국 도도가 궁병은 필요가 없었어 궁병은 쓰레기였어 전 웨이브 다시 하는 그런 거 없어? 진짜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저도 2,300원 어떻게 해줘야지 이거를 다음 코를 버틸 수 있을까? 19웨이브에 뭐 안 주나? 20웨이브 준다 그러면 네 일단 얘가 중요하긴 하다 어 얘가 힐을 해줘야지 내가 버티니까 그거랑 별개로 앨리스 레벨업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 데미지 많이 올라가요 시력도 많이 올라가고 광고 하나만 보자 광고 봅시다 앨리스 한 번 업글하고 광고 진작에 앨리스 한 번 업글할 때 원래 앨리스 올라가는 게 많이 폭이 좋네 이상한 거 올리지 말고 앨리스 올렸었는데 그냥 아냐아냐 궁병이 문제였어 궁병 안 올렸으면 허지 지웠어 궁병을 내가 왜 올렸을까 아 이거 두 번 있냐? 1분이네 네모나 하나 먹죠 우리 아 나도 비타민을 챙길 때가 돼서 에너지가 많이 딸리더라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음 음 음 뭐야 앨리스 아웃어 아웃어 앨리스 좀 더 올려야겠는데 좋아 파워 앨리스 메타 간다 앨리스가 다 비었어 세다 지금 강하다 좋아 강하다 좋아 어머나 어우 여기 잠깐 좀 위험한데? 그치 강해진 앨리스의 힘을 보여줘 어우 빵 두 개면은 먹어야지 저거는 그치 먹어야 되고 어 이거 잘 벗었다? 앨리스가 세니까 잘 벗이는데 뒤에 있는 것까지 한 번 밀린 정도는 안되는데? 계산 나 잘못했네 얘까지만 평탈 잡고 아 못 잡는거 아냐? 안 돼 너무 쎄 일단 뽑고 대기해 대기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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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틸만해 버틸만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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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력이라는 개념이 없는게 약간 쫄리는데 아 지금 아까 사람이라서도 빡세기 때문에 더 두면 안될 것 같고 제발 어 쎄졌어 진짜 쎄졌어 앨리스 내가 몸해야겠다 내가 몸하고 창병을 모으자 내가 몸에서 창병을 좀 모으고 힐 좀 더 줘 창병이 앞으로 나가면 안되는데 이거는 좀 조금만 더 모으자 조금만 더 모으고 그래 모으고 아 잠깐 앞으로 나가면 안돼 그래 어우 물고기들이 라인 관리해주고 있어 좋아 이 타이밍 지금이야 딱 늘리기 좋은 타이밍 이거야 안돼 안돼 내꺼 맞으면 안돼 라인 딱 관리하면서 사격해서 토끼 지켜주고 힐 계속 받으면서 중간거리에서 칼질하고 커져서 칼질하고 어우 좋아 잘 받는 것 같애 하나 더 뽑을 뽑는거 사치야 맞아 이정도에서 계속 나 칼질하면서 이야아 발란스 좋아 공병도 뽑아 지금이라면 공병이 공병이 제목할거야 이정도 두께라면 공병이 제목을 하기 전에 토끼가 높고있네요 정말 유감스럽네요 어어 이걸로 죽었으면 진짜 그치 그치 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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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만 막으면 잠깐만 그치 그치 크아 좋다 앨리스가 답이었네 궁병이 똥이었고 두개만 찍으면 돼 나한테 필요한 두개만 찍으면 됩니다 이 게임 다 부질없었어 두개만 찍으면 됐어 두개만 레벨 오를때마다 점점 올라가는 폭이 늘어서 삼천 앨리스 한 번 더 찍고 싶어 솔직히 말하면 앨리스 올라가는게 3분의 1이 올라가서 다음에 찍자 가자 앨리스가 버텨줄거야 치코웨이브 어디 잡으러 가볼까? 아암 그치 칼질로 아 마우스 어디갔어 좋아요 마우스 클릭할때 자꾸 뒤로 빠져 얘 3단 콤보 넣고 먹고 아 저거까지 먹었어야 되는데 커져서 촙 촙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아닌거 같애 아닌거 같애 어 잠깐만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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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3레벨에서만 얻어지면은 네 충분히 만족할 것이요 가서 먹는게 아니라 잡은 시점에서 그냥 먹어지면 안 돼? 치사하게 저렇게 먹여야돼? 땡기고 좋아좋아 천천히 잡으면서 땡겨뒀다가 기관쪽 쏴서 한 곱을 제압하고 아아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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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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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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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버틀만해 버틀만해 솔직히 버틀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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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운이 좋았어 창벽 있었으면 뚫렸을텐데 아 운 되게 좋았어 어 좋아 자 적 잘했어 쭉 모아서 어 왔다 모았다 모았다 저거 탱커인가보다 같이 가자 이상한거 들고있어 전혀 귀엽지않게 생긴게 나왔죠 어 쟤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원거리 좀 올리자 아 25까지 해서 궁병까지 해서 좋아좋아좋아 쟤는 아마 딜이 좀 센거 같은데 창병을 먼저 제발 창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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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병순 그치 창병까지 어머 잠깐만잠깐만 너무 너무 몸 안됐다 잠깐만잠깐만 너무 몸 안세웠어 너무 안세웠어 너무 안세웠어 아 너무 안세웠어 너무 안세웠어 너무 안세웠어 기간 좀 아 아 어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이 일단 딜이 들어가긴 해 검 검 한 번 더 검 그치 빼고 기간초 내고 제발 가서 내 몸 몸빵을 해줘 그치 감 고맙다 다음 다음 다음에 까지 다음에 까지 내고 어어 좋아 이겼다 아 어렵게 됐어 진짜 말도 안 됐어 그래 아 아 어 한 번 했겠다 어 얘 앨리스야 앨리스 한 번 없구나니까 앨리스가 베이스가 되니까 정말 강하다 어 이거 머핀 찍을 필요가 없는데 기본 앨리스 능치 상승폭기 너무 좋아서 3월의 토끼 불사신과 가는 생명력으로 전장을 누빈다 한 번 볼까요 불사신이 어느 정도인지 어 얘 미쳤는데 어 저 이거 참 어 오 이거 점점 근데 어차피 이거 빵이 있어야지 예 감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용은 어떻게 되는 건 아니고 올려주겠습니다 육천까지만 찍으면 돼 금방 올린다 앨리스 업글 했으니까 또 쉽게 깨겠죠 이 조합으로 가죠 어 당장은 토끼가 더 괜찮게 봐요 밸런스적으로 뽑으면은 업글이 안 돼 있으니까 토끼 기사가 낮게 봅니다 토끼 기사 로도 나름 버티고 그리고 도도 이 조합으로 찍게 된다면 앨리스 아니면 얘를 찍어서 내가 앨리스 좀 버티는 거 버티는 시간 늘려서 돈을 더 세이브 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세이브하는 게 중요하네 별로 안 세다 저 양손 돕기병 생긴 거는 저기 시꺼만해 한당이 위인 것 같은데 아니네 세지 강아지 강아지 이제 진짜 총이야 데미지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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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가 아니라 두렵게 세네 이씨 다 서서 좀 힘든데 걸어서 제발 버텨줘 커지고 뽑고 힐 그치 야아 먹고 아 제발 1 1 1 1 1 1 벌써 들어와? 나 3이야 4가 아니라 하나도 안 뽑고 들어왔는데 벌써 들어오면 어떡해 이거 안 돼 너무 빨라 지금까지랑 차원이 달라 속도가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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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는 얘는 괜찮아 얘는 문제가 안 돼 산은 찍었고 잘 보자 돈을 최대한 많이 묶여 둔 다음에 어 쟤까지도 내가 창 두리면은 선창 두리면은 총으로 제압 되니까 얘까지도 일단 제압을 하고 제압이 안 될 것 같아 내 착각이었어 내 착각이었어 내 착각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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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뭐한거야 할버드가 뒤까지 때리네 그래 그렇게 때리기라도 해야지 이 단가가 맞는데 내가 눈 좀 못 잡았었네 하아 강하다 이시베이브 깨면 뭐 줘 아무것도 안 줘? 백톤 망치 뭐야? 우소비야? 하아 일단 일단 가자 지금 이게 가장 좋은 것 같고 어 다른 건 많이 올려야 좀 견제 나올 것 같고 김정은 언제 나와? 아니 김정은 나오는거 아니였어 이 게임? 야 김정은 그렇게 보고싶다고 울부짖어야 돼? 아유 저 진짜 총이 좀 길구나 좋아 좋아 한 번 착! 그치 커지고 한 번 촥! 그치 한 번 더 촥! 그치 한 번 더 촥! 촥! 야 세다 진짜 세다 얘 탁! 그치 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아아 한 번만 더 맞았으면 딱인데 아아 하아 너무 딜레이 잃지 못했어 어떻게 했지? 체력도 좀 찼고 아아 아 야 그거 한 번 밀리는 바람에 어 근데 이건 좋다 아 이렇게 들어가면은 기회가 있죠? 아 안 좋아 이거 버텨야된다 그냥 그냥 버텨야된다 이거 잡고 한 번 더 잡고 그냥 버텨야된다 7레벨을 아아 야아 아 뭔짓이여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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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어 큰일날뻔했네 이거 아 야 야 가지마 가지마 도도 가지마 야 니가 가면 나도 가야되잖아 아 내가 몸해야되지 이러면 이러면 내가 몸해야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큰일났네 큰일났덹? 계산 잘못했어 계산 잘못했어 아아 아아 삼백원 흞 치 하 안 좋아 기관총을 한번 찍어서 딜을 받아내야되나? 힐러를 느끼는 약간 애매하고 아까는 내가 너무 한 템포로 밀려버렸기 때문에 아 얘가 너무 쓰레기야 마치 뭔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으면서도 안 올라가 덤지 6이 뭐야 안 넣느니만 못해 거슬리기만 해 애매한데 경지 들어가면은 잡지도 못하고 쓸모가 없어 너무 쓸모가 없어 아 처음에 얘야 아 안돼 제발 칼 칼질 한번 더 좀 채울 시간을 주자 이렇게 두두두 그렇지 빵 먹고 뒤로 빼고 쏘고 쏘고 커진 다음에 쏘고 아 뒤에는 할버드 때문에 내가 가까이 가서 때릴 수가 없네 칼질을 안 드네 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좋아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가서 얘를 먼저 때리고 어 나름 버틴거 같으면서도 안 버틴거 같단 말이야 모션 나오면 무조건 맞으니까 기간촌까지 빼자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아슬아슬했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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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나슬아슬했다 좋아 좋아 하나씩 잡고 분명 별 안좋아 칠십 칠십 제발 어 다행히 얘네 물고기 먼저 나오는거 너무 좋다 아 이거는 정말 좋다 45까지는 모아놔야지 이게 들어갈텐데 한 번에 몸을 두개 세워서 가긴 너무 멀고 좀 더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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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버텨다가 두두두두두두두두 오는 길에 맞추고 커지고 망했죠 지금 아 힐러 힐러만 안 맞으면 돼 일단 아 힐러는 맞았죠 한 대 맞았다 한 대는 한 대는 괜찮아 어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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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 이거 너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거 아닌거 같애 어 좋아좋아 아슬아슬했어 아슬아슬했어 내가 문가서 도도 얘를 뽑아서 딜을 덜 넣으면서 시간을 끌면서 이 거리에서 도도를 더 모으자 일단 돈을 모으자 어 여기서 돈을 모으고 여기서 올라갔다가 하나 내우고 세 마리 정도면은 내가 버티겠지 나는? 좋아 좋아 계속 아 웨이브 땜에 아껴놨어야 되는데 아 멍청해서 아냐아냐 자잘 잘 밀어서 잘 밀어서 하나 더 커진 다음에 칼질 할거리 그치 칼질 됐어 오케이 오케이 어 사로다 사로다 어 어 글랄 뻔했네 어 저거 뭐냐 어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 토끼 계속 보충해주면서 어 토끼 보충되는게 좋아 어 토끼 보충되는게 좋아 한번 더 아 토끼 보충 토끼 토끼가 토끼가 몸해야돼 토끼가 몸해야돼 토끼가 몸해야돼 토끼가 몸해야돼 토끼가 몸해야돼 토끼 가자 가자 50%로 때려 으아아아 아 안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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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토끼 계속 보내 토끼 토끼 계속 보내 쟤 뭐 계속 1 받는거야? 왜이렇게 튼튼해 어 잠시만 뒤로 안 밀리는데 그냥 영원히 아 잠시만 이거 아니야 이러면 안돼 아 힐러 하나때문에 지금 받아줄 수가 없어 아 잠시만 이거 안돼 안돼 이거 안돼 아닌거 같애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가가가 빨리가 빨리가 몸빵에 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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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아 힐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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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크흐 중간에다 한번 쉬고 모아서 쳤어야되는데 너무 철컷 토너먼트 했다 아아 크흐 어렵게 만들었냐 적당히 만들어야지 즐기고 빼게 왜이렇게 하드코어해 2500원 주고 이거 채우는 것보다 얘 올리는게 낫다고 보거든요 30% 올라가지 이것도 30%인데 어 도도는 도도 딜로 어 제가 계속 힐이 들어가니까 도도 딜을 올려주자 한방에 안 죽을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가자 도도야 도도가 답이야 있습니다 도도님 어차피 다음 도도 뭐 긴 창병 나와도 비싸서 못쓸거 같거든요 지금 15짜리도 비싸죽겠는데 올릴수록 이런 유게임이 원래 올릴수록 돈이 올라가는데 얜 그런게 없다 올리던 말던 얘 밀들 똑같애 돈 올라가는 속도는 거참 됐어 그만 때려 길맛 때려 야 딜 부족한것 봐 아 답은 도도야 좋아 얘는 1대1로 이기겠지 설마 어 이길 수 있지? 그치? 이기죠? 아 미쳤나봐 저거 저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아 너무 멀리 섰어 너무 멀리 섰어 아 이거 이거 빨리빨리 힐 빨리빨리 힐 나와봐 힐 힐 힐 힐 줘 힐 줘 아 이거 아 못버티는데 이러면? 아 못버텨 이러면 힐 줘 힐 줘 힐 줘 아 힐 줘 어 버티고 있어 버티고 있어 아 너무 저기 무식하게 나온다 아니 하트여왕 명령 내리기도 전에 저러가 어떡해 추가 근로를 하면 어떡해 노예들이야 가자 엘리스를 한번 강화할만한 기회가 잡혀야되는데 택도 없네 기관총 약해 이제 내가 알던 그 기관총이 아니야 업그를 하던가 뭘 하던가 해야돼 그래도 기관총 지금 올릴만큼 약하진 않은데 얘 잡고 잡고 거리 벌린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잠깐만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너무 저렇게 나오면 어떡해 총까지만 버티자 총까지 버티고 얘는 검으로 그치 총 쏘고 그치 그치 아 나름 버텼어 검 소환 힐 좋아 갔다오자 아 미쳤어 진짜 그치 쏘고 아 개 있었다 저거는 버틸 수 있는데 아아 욕심이 이걸 여기서 이러면은 못 막을 것 같은데 사례비를 찍어야 되는데 무조건 찍고 일단 버텨 어느 지점에서 도도는 안돼 일단 모아 이거 이거 밸런스로 딜 넣으면서 막고 아직 한 번 더 버텨어 이거 이거 잘나왔다 이번거 근접둘이다 얘 잡다가 패다가 한번 더 패고 그치 멀리서 사격하고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좋아좋아 이런 이 순서로 당장은 나올 만하다 나올 만하다 아 도도님께서 딜 넣어주실 거야 어아앗! 아 도도님 나왔는데 아 멍청했어 너무 욕심냈어 칼질하려고 가자 가자 어쩔수 없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모르겠다 나도 이제 때리고 때리고 좋아 이번거 좋았어 좋아 잡고 쏘고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아 얘네한테 쓰는거 너무 아까워 얘네한테 기관총은 아니야 강화해서 때려잡고 뒤에 있는 애 쏘자 얘도 쏴 아 이거 위험하다 체력이 어어 좋아 어으씨 어 이거 위험해 너무 위험한데 지금? 아냐 버틸만해 버틸만해 좋아 좋아 천천히 버티자 천천히 버티고 기술도 아끼자 기술도 아껴 기술도 아껴 기술도 아껴 기술도 아껴 그래 기술도 아껴 기술도 아껴 모이면 그때 한번에 퍼붓고 지금 도도 내면 너무 안 받을라나? 끝에 보일 때부터 나 이거 사도 안 찍고 있었구나 어쩐지 돈이 좀 남더라고 지금부터 가기엔 약간 좀 애매한데 얘 정도는 잡으니까 기다리고 어 지금부터 어 나오고 다음 토끼까지 뽑고 머핀 먹고 총 쏘고 칼질하고 그치 괜찮다 괜찮다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아파 아파 졸라 아파 미쳤네 돈 좀 아껴주면서 여기서 뭉쳐줬다면은 쟤넨 전면했겠지 지금도 전면하게 생겼는데 아 어어 다행히 단가가 막기 시작했어 내가 내가 한 대 치면 돼 그치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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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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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풀피다 풀피다 여기서부터 모으고 칼질하고 칼질하고 얘 쌓이기 전에 잡아야 될 것 같고 얘는 얘까지는 그래 그래 얘까지는 쌓이기 전에 잡고 아 토끼 한 말 더 데리고 가야돼 너무 멀리가면 안 되는데 전 allergies 배럭해야 되는데 Ya.. 갈뻔했어 갈뻔 무서웠어 무서웠어 아 도도야 제발 맞지 말아줘 아 왔다 왔다 외부 왔다 여기서 한번 참아야되나 아니면은 어어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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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방했어 나름 선방했어 기다리자 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렸다가 한 번에 푼 한 번에 풀자 이렇게 이렇게 도도 도도 딜러야 딜러야돼 앞라인 제거하고 총 쏴서 어어 위험하다 위험하다 딜이 안나온다 내가 가서 쟤를 암살하고 가는사이 말 죽겠지? 칼로 칼질 칼질해야돼 칼질해야돼 아 안돼 안돼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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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잡았어 잡았어 이겼다 이겼다 어 어으씨 어어 도도님이야 도도님이야 크흐 안녕하세요 아 도도님이야 결국 도도가 해내네 일로 이사오면 되겠다 도도님 없죠 대포 대포 본부 주변에 대포 설치해 진입한 적을 공격한다 뭐야 어 이거 데미지 왜이렇게 좋냐 250이라고? 250이 돼? 아 지금 설마 아냐 이.. 아 설치를 지금 안되있는 상태다 저걸 어떻게 설치해? 가격대가 있는데 아 일단 가자 어 일단 설치됐나 보자 이번거는 타조 나오는거죠? 지원병으로 그러면은 이길거 같기도 하고 지금 스펙으로 칼제래 그치 한번더 더러워 야 더럽다 저거 더럽다 너무 더럽다 자 어 좋아좋아 때리고 총으로 땅 땅 아 저 힐러를 죽여야돼 저 더러운 힐러 좋아 아 저렇게 힐러를 뒤에 세우고 가시면은 가서 암살을 봐야죠 이렇게 한번더 좋아 빨리 가자 스무스하게 지나가고 음 괜찮은데 좋아 좋아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얘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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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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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큰일났다 야 이거 너무 이거 올려야겠어 앨리스 역시 앨리스 올려야돼 안그러면 못 버틴다 치료버섯 하나로 버티는 이게 안되네 앨리스님이 안계셔서 대포도 없어 지금 돈 얼마야 4,000원? 대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5,000원이면은 어떻게 만들어 저걸 인간적으로 가격이 지금 두 번을 더 잡아야 되는데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이거 5,000원 해도 비싼데 솔직히 6,7,000원도 아니고 저거 10,000원 5,000원 4,000원 5,000원 5,000원 6,000원 5,000원 그중에 파이널 판타지 파이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파이널 판타지 파이널 2라던가 파이널 판타지 파이널 시크릿 이게 마지막 거 낸다 그러고 또 울고 먹지 않을까 다른 거 했다가 말아먹고 한판 제 4개월은 다른 거 해도 너무 애매할 것 같은데 이걸 왜 버리겠어 이게 얼마나 오래 해먹은 건데 저거 타이틀만 달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는데 900원 주는 거야? 많이 준다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지 진짜? 아 너무 빡세졌잖아요 아 대포 달아야 될 것 같은데 대포를 달릴지 앨리스를 올릴지인데 여기는 아까보다 좀 잘 해보자 이거 뭐 두 시간 동안 하고 있어 이거를 나도 왜 이걸 두 시간 하는지 모르겠다 아 잠깐만 아 아프잖아 아 아프잖아 더럽게 세네 진짜 더럽게 세네 진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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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뽑아야 돼 아 이거 안 돼 안 돼 이거 아 못 버텨 못 버텨 기도 해야 돼 다음 거 쉬운 거 나와서 스킬 안 써도 잡아질 만큼 대기를 빌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아아아 그치 아 그치는 개 불 조금만 더 일찍 변신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이 레벨 안에서 아 대포 좀 줘 줄 것처럼 얘기하고 안 줘 이거 여기서 일단은 덱이 요즘 모바일 게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원래 스팀 게임을 9대1이나 8대2로 하고 아예 안 할 때도 있거든 모바일 자체를 요즘 모바일 게임을 많이 하는 이유가 모바일 게임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은 항복할 수밖에 없지 아무래도 애기들이 조회수를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수학생 애기들이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모바일이 괜찮은 것 같네요 게임 컬은 떨어져도 조회수가 나오니까 조회수가 나와야지 뭔가 하는 맛 있죠 인정? 여기서 수비병력을 갖춘 다음에 다음까지 못 버티고 어차피 제발 어어 어어 여기서도 스킬을 쓰면서 버텨야겠네 어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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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제발 제발 아 진짜 대포가 9천원이라서 못사는 겁니다 아마 그러면 아무랗듬지 여기 30초를 30초를 다시 원래는 30초만 나오고 끝났거든요 이제 칸막에 돌아가면 3초 더 주더라고요 두배로 15초는 30초 알죠? 인터넷도 난리던데 뭐 사실 올림픽 자체를 잘 안 보긴 하는데 유머 게시판만 가도 금메달단 소식으로 지금 핫해져있기 때문에 알고 있죠 흫 올려야되나? 아 올리자 어차피 올려야돼 이거 깨는게 중요하지 뭐 저거 나중에 언젠가 살 일이 오겠지 아 너무 귀찮아 저 기다리는거 흐흨 흐흐흥 난 이상하게 올림픽 같은데 관심이 안가더라구요 학생때도 운동쪽으로 했는데 이상하게 그쪽에 관심이 안가더라구요 내가 운동할때도 다른사람 시합에 관심이 없었어요 다들 막 관심있던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더파이팅 보다가 더파이팅 보다가 나도 뭐 좀 해볼까?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더파이팅이 아니었나? 더 옛날 만화였나? 근데 그 더파이팅 같은 만화가 있었어요 보면서 만화빵에서 보다가 나도 뭐 좀 해볼까? 재밌을 것 같은데? 하고 시작을 했다가 얼떨결에 거기다가 지금 붙어먹고 너무 센거 아니냐? 잠깐만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아 그 한방으로 잡았어요 그치? 이상하게 흥미가 안가더라고? 맨날 내 가장 청춘인 시간을 합숙하면서 운동하면서 그래서 그런지 아 듣기만 듣기만 해도 뭔가 거부감이 약간 듭니다 아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또 몰라 만약에 내가 운동을 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무슨 게임을 한다고 게임을 만든다거나 뭐 게임을 프로게임을 한다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그때는 사실 프로게이머같은게 그렇게 그렇게 있진 않았죠 그래도 한다고 막 그랬다가 관뒀으면 얼마나 게임하기 싫었겠어 게임이 아니라 다행이지 뭔가 지금 잘 되고 있다? 지금까지 중에 제일 잘 되는 것 같은데 네 좋아 얘 보내고 얘 보내고 어우 이거 빨리 빨리 보내야겠다 어우 야 다행히 도도가 딜을 넣어주고 있어요 아 도도 늦게 합류했어 괜찮아 한 마리 정도는 내 내, 내, 내 줄 수 있어 잡다가 그만 올리고 모아서 어 잠깐만 잠깐만 너무 부담되게 온다 좀 더 모아 좀 더 모아 하나 둘 하나 아 부족해 부족해 토끼 하나 더 해야돼 그치 그치 어 이러면은 아까랑 똑같잖아 아 잠깐만 잠깐만 얘를 잡아 그치 잘잘잘잘잘잘잘 자잘잘, 야 잘했어 특공이었어, 좋은 특공이었어 아아아 아라 하이버드가 너무 새 이거 아주 딱 똑같이 구매하라 그러는데 안해 이씨 기관총 한번 찍어야겠다 이제 찍을때가 됐다 너무 안찍었어 사람이 그 보지 만화같은거 보면은 일본만화도 그렇고 우리나라 만화도 그렇고 대개 주인공이 학생층인게 많잖아요 학교에서 사건 터지고 그런게 그럴만하다 나도 학생때봐 제일 기억에 남는다 지금 생각하는거지만 학생때 믿는 일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일하는것들은 다 거기서 거기니까 기억에 남을만한게 없지 짜증나기도 하고 일하는거는 잘풀렸다 이 복꽃도 죽지만 않으면 될거같은데 어 무난하죠? 아 뒤에 저렇게 오면은 불안한데 바로 변신하면은 될거야 그치 처음에요? 아 그냥 되는대로 밸런스 맞춰서 하는겁니다 이거 55짜리를 하나 내야되나? 아니 얘는 암사라고 해야돼 가서 몸 대고 아 제발 어 다행이야 이거 중간에 한번 나가서 죽이는게 중요하네 좋아좋아 이번에는 미친토끼를 보냈으니까 약간 더 몸을 잘 세워주겠지? 도도좀 넣어주고 처음에 이렇게 몸을 세운다음에 빨리 힐좋아 한번 넣어줘 거대시켜서 도도 아 이거 약간 위험할거같은데 도도 이 도도니까 아까보다는 괜찮게 받아줄거라고 믿어 아 이거 뒤로가서 암사를 못하고 오겠어 이거 무서워 어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어어 도도가 도도가 찔러줄거야 어어 합류타이밍 괜찮은거 같다? 어어 그치그치 합류타이밍 괜찮.. 안괜찮아 아슬아슬하게 한대 맞았네 아아이 뭐야 잠깐만 어어 야 뭐야 아냐아냐 이거는 한번 참으면 되겠다 한번 참고 배까지 참아 배까지 참고 배까지 참고 한꺼번에 뽑아서 이렇게 하자 어 토끼를 내자 토끼를 아직까지 토끼 가성비가 괜찮으니까 비싸서 써먹을 수나 있을까 이것보다 더 비싸면 미친토끼보다 더 비싸면 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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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면 얼음 토끼 둘 하나 더 어어 막았네? 뭐야 그러면은 요리 그냥 해요 영상을 보면서 요리를 합니까 2400 푸짐하게 주는데? 클리어에서 1085 1100 뭐 1000 이런 것도 아니고 1085를 주네요 앨리스의 분노 거대한 망치 새로운 스킬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러면 기관총 찍지 말자 찍지 말고 200! 어 이걸로 가자 이걸로 가고 기관총을 찍기에는 너무 지금 아까워 4000이란 말이죠? 아 요거 사실 뭐 올리는 건 좀 그렇죠? 4000이면은? 앨리스 몇 올려야 돼? 8000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다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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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연스럽게 밀고 나가죠. 이렇게 경직 주면서 뽑고 어, 좋아. 다음 거 하나 내고 거대해지고 뒤가 지금 안 오네. 멀리서 오는 애가 없고 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어, 위험해, 너무 위험해. 뒤에 암살하고 와야 되는데, 체력이 너무 없다. 아, 큰일 났다. 일단 쏴, 일단 쏴, 일단 쏴. 아아! 이러면은 이러면은 많이 위험해지는데, 모을 틈이 없는데, 내가? 어, 아, 체력이 너무 없어, 체력이 너무 없어. 이러면은, 일단 내고, 아, 아니 이거, 저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아아. 하아. 중간에 들어가서 내가, 죽이고 나와야 되는데, 원거리를. 창이 많으니까 창이 한 방에 안 죽으니까. 잘 보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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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찍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차라리 토끼를 찍을까? 아, 일단 광고 하나봐. 크, 광고 하나보고.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광고는 보여주고 싶나보구만.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아도. 이거. 오, 이거. 괜찮게 만들었네. 피망포커. 피망거니까, 그냥 게임으로 나오는 거죠. 으흠흠. 옛날에 C9이라는 게임 있었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그 PC방에다가 붙여놨잖아요. 이 게임하면은 그래픽이 녹는다고. 무슨 이상한 소문 돌아서. PC방 사장들이 C9 금지 써놓은 거. 그때 C9 되게 재밌게 있었는데요. 되게 재밌게 있겄는 C9. 아, 동료들이 나오는데, AI가 나오는데, 데미지 안 들어가는 건 마음에 안 들었는데. C9 자체는 되게 재밌게 있었는데. 아쉽다. 그걸 왜 서비스 종료했대? 얼음의 산적인가 또? 그럼 대포 살까요? 하나, 둘, 셋. 세번. 이나 죽어야 된다는. 끔찍한 게 있는데. 아, 이거. 돈 때문에 무기보충병을 넣을 수가 없다. 야, 그거 뭐 의미가 있는 거야? 쓸모가 없는데? 쓸모가 없는데? 아, 돈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요. 좋아. 좁. 아아하하하하. 이거 단축키 해놔야겠다. Q에, QW했잖아. 그럼 안 되지. 처음에 용병을 먼저 소환하고 레옵하라고요? 이거를 빨리 해야지 더 빨리 모여요. 무조건 이거 나중에 하는 게 좋아해요. 처음에 돈 모아서 하나 뽑는 거는 효율이 너무 안 좋습니다. 자, 근데 뒤지게 생겼지, 지금. 뒤지까지 나왔죠? 아, 씨. 망했어, 망했어, 망했어. 야, 망했어! 야, 이제 근접 창순이면 밀리고. 아, 깜짝이 왜 이래, 이거. 야, 점점 저. 덕내 나는 그래픽 저거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한다. 저게 모바일로 된다고? 저 움직임이? 야, 어썸하다. 야. 저 거기가 리얼. 어. 레알 까노즈 아냐, 저거. 미래 게임들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하다. 게임은 이제 나날이. 어어! 식빵 두 개 이득이죠? 그냥 뒤쎄. 아, 이게 무조건 얘네는 시간에 맞춰서 밀려와요. 그러면 그렇게 해드리죠. 이게 무조건 얘네 조합이 중요합니다. 아, 이렇게 근접 위주로 와야지 편하고. 먼저 초반에 용병을 좀 뽑아줄게요. 오우야. 갑자기 물려 들어온다 막. 어휴. 일단, 얘가. 얘는 내가 서 있으면 그 위치에서 쓰는데. 얘가 이동을 계속 하기 때문에. 아이고 아이고. 나 힐 좀 해줄래? 좋아 좋아. 좋아. 아, 야. 왜 이렇게 힐을 안 해줘. 그치. 어휴. 아, 이거. 벌써. 이게 원래 들어갈 때. 4레벨 정도 들어갈 때 나오는데. 나오네요. 4레벨이네요. 앞으로 뺀 것 같기도 하고. 어우, 잠깐만 잠깐만. 되게 공격적이구나. 힐 줘, 힐 줘. 부르자. 좋아. 아... 너무, 너무 강력해. 아, 너무 강력해. 너무 강력해. 지금이야. 때리고. 도망, 도망. 좋아. 야. 좋았어, 이번 거 좋았어. 아, 근데 많이 위험하다. 많이 위험하다. 어, 잠깐만. 너무 쎄. 이거, 이거 잠깐만. 지금 힐러 기다리고 다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중간에 쏘자. 기다리고. 아아, 잠깐만. 아아, 잠깐만. 도망, 도망색 토끼까지만 딱 소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네. 55짜리. 쟤가까지 딱 소환을 하고. 쟤가 딱 소환이 되고. 걔가 버티는 상태에서. 도도. 아니, 깨려면은. 돈을 나중에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까 일찍 해서. 얘가 나올 시간이 없어. 55정도가. 얘가 있어야지. 약간 도도가 뒤에서 딜을. 프리딜을 넣으면서. 점점 이게 수가 주는데. 배로서 맞추기 어렵습니다. 돈이 좀 부족하니까. 무조건 늦게 하는 게 이득이에요. 아, 이건 아. 아, 초반에. 근접 위주라서 그렇지. 이렇게. 창이랑 이렇게 오면은. 더 어렵습니다. 진짜입니다. 아, 이건 저거를 일찍 해서. 초반에 일찍 버텨도. 후반에 지면 어차피 지는 거기 때문에. 넌 왜 이렇게 세냐. 근데 이번에는. 아, 자. 어어. 나와, 나와, 나와. 일단 나와. 좋아, 빵 두 개. 먼저 찍고. 이 오래가는 게. 아,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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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는 진짜 다행이다. 힐러의 존재 자체가 너무 다행이다. 자. 어휴. 빨리빨리. 이거. 부르기도 전인데. 이렇게. 많이 와버리면 곤란해. 아, 잠깐만. 어떻게.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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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아래 뜨는구나. 아래 이렇게, 이렇게 뜨네. 세련되게 뜨네. 아, 포근하다. 야, 광고 하나보고 입금받으니까 기분이 묘하다. 이번에 300원 일단 모아서 대포 만들고 가야겠다. 초판에 다 뽑자. 이랭크에서 쇼브를 보자. 그치. 잡고. 쟤는 뭐, 궁수가 잡아주겠지. 아니, 못 잡을 것 같다. 믿음직스럽지가 않아. 그치. 여기서... 40대를 먼저 내고. 아우! 아, 잘 왔다. 근접 위주로 왔는데. 어, 이거는 깨겠는데? 버티면은? 이거 일단 먹고요. 쓰읍. 근데 위주로 온건 좋은데 좀. 아, 버틸지 말지. 그것이 문제로다. 아냐, 이거는 해야돼. 3까지만 가자. 어. 이거요? 어, 디펜스 게임입니다. 아... 아... 아, 여, 이 상태에서 버티줘야 돼. 이 정도는 일단 버티는데. 이거 칼을 들 때, 그치. 여기서. 제거하고 뒤로 빼고. 쏘고. 쏘고. 이제 뽑자. 궁수랑. 아, 궁수를 좀. 찍어서. 내가, 내가 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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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지마. 내가, 쏘지 않고 얘를 이렇게 좀. 천천히 모아주자. 궁수를 이렇게 해서. 모아줘, 모아줘. 모아줘, 모아줘. 궁수 모아. 궁수 모아, 계속 모아. 너무 많이 모았어, 잠깐만. 너무 많이 모았어, 너무 모아. 너무 많이 모았어. 너무 많이 모았어, 너무 많이 모았어. 빨리 나와, 나와, 나와. 야, 나와 빨리 나와, 야! 나와서 뭐하고 있는 거야? 왜 안나오냐? 됐어 대포 얻었으면 됐지 내 목적인 대포를 손에 넣었으니까 데미지 100으로 빠꾸하는 것 봐 더러운 게임 대포 어떻게 생겼나 좀 볼까? 데미지 100이면은 충분히 여기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막으라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아 고기좀 줘 빵좀 줘 빵좀 빵을 원해 이제 깨겠지? 좀 모으죠 아 궁수가 너무 쓰레기야 그냥 창병을 모아야겠어 궁수가 필요가 없어 대포 안 쏠거냐? 아 쏘네 아 저 따위로 쏘는거야? 정말 대단한걸 어 데미지는 끝내준다 자 버틸만 하겠지? 딜이 나오니까 일단은 빨리빨리 쏴 빨리빨리 쏴 좋아좋아 여기서 사까지 만들겠다 이거 대포가 딜이 굉장히 세서 여기서 사까지 가겠다 오지마 넌 오면 안 돼? 빵 나오지 않는 한 번 먹지 말아야겠다 돈 정도는 각각이 포기하고 가만히 잡고 가만히 잡으면서 사까지 대포 대포 빨리 쏴 그치 야 빵은 먹어주고요 어우야 좋아 너무 좋은데 지금? 지금이다 스스로 하나씩 부르면 되겠다 이다 이 웨이브까지 어우 야 빵도 잘 나오는데? 그치 그치 웬일이요? 지금부터야 빵은 먹어야 돼 두 개면 먹어야 돼 지금부터야 지금부터야 아 얘가 하나 있어줘야 되는데 어느 지점이 되면은 몰라 좋아 커져서 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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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 그치 좋은 암살이었어 좋아 그치 그치 대포 좋아 이걸 유지해줘야 돼 이걸 유지해줘야 돼 도도를 버리는 한이 있어도 유지해줘야 돼 어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아 대포 트 쓰레기야 아 대포 때문에 앞뒤로 못 가겠어 대포가 쏘는 거리 있어야 되니까 아 그리고 난 스킬을 안 바꿨군요 아 스킬을 안 바꿨군요 내가 가자 백톤 망치 썼어야지 백톤 망치 제일 늘리다 스킬 저 55짜리가 필요해 아 제가 몸을 해줘야되고 55짜리 뭐하니? 썼으면 안 된다 아침에 싸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제 설사 테러를 해서 쓰읍 불안하네 저 한번 써보자 해머! 오우야아 훌륭한데 이거 괜찮은데 이거 있으면 깨겠는데 이거는 4까지 갈 수도 있겠다 여기 있으면 잘하면은 어 알리스 데미지가 별로야 좋아 좋아 그치! 야 강해 엄청 강해 그치 야 대타 세다 에에에 가지마 가지마 어디가! 4까지 그냥 한번에 다이렉트로 5까지 찍을까? 5까지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이끼라면은? 그치그치그치 5까지 찍어야겠다 5까지 찍어야겠다 5까지 찍을 수 있나 근데? 5가 있나 5가 있긴 한건가? 뭐가 있긴한가? 뭐가 있긴하니? 오늘 없니? 아 오늘 없구나 좋아 이제 대포에 의지하지마 아님 대포쪽에 부른 다음에 썼었나? 때려 때리고 그치 야 딜이 미쳤따리 미친 미친 토끼 있으니까 잘 밀죠 좋아 토끼 하나 내고 제 힐러 받기 전에 제압을 해야 되는데 어 좋아 너무너무 좋아 지금 너무 깔끔해 망치로 암살해도 되겠다 나중에 진단에 암살해서 이렇게 펑크 야 망치 너무 좋은데? 우리 댕이 내 뒤에서 지금 강압성 하고 있어 식물이야? 그랬구나 잡고 야 미쳤따리 해머가 너무 좋아 해머가 딜레이가 짧으니까 딜레이가 짧다기보다는 DPS가 좋다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잡았죠? 결국 도도네요 오케이 삼천 아 뭐야 삼천 거의 뭐 세 시간을 냈는데? 타조 창병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긴 창으로 적을 공격한다 보자 아 그만 백육십이야 백육십이야 어 내 내 쟤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업그라미 30 올라가고 어 별로 안 좋다 그다지 좋진 않다 어우 좋긴 한데 난 뭐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좋진 않네 선봉으로 적을 선별하는 강전사 일단 찍을 거 찍어야 돼 데뷔지 몇이 올라가 265 아 체셔 고양이 기차 광고 하나 보자 잘 생각하자 이제는 데미지 관련된 거를 찍어줘야 되는데 앨리스 1업만 하는 게 저는 지금 상황에선 최고라고 봅니다 여기서 앨리스 1업 이상으로 효율 나오는 거 없다고 보거든요 타조 기사는 체력이 340이라 죽으면 너비 아프고 아직 죽더라도 도도 같은 거는 좀 분산돼서 죽으니까 딜 삼커벨이 바뀌지 않으니까 키가 나은 거 같기도 하고 용게임으로 오음 네 헉 침대 흰 다 데이 데이 극 하아... 천원! 천원이 어디냐? 땅 파면 천원이 나오나? 나 이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니지? 마검 타르핑하자 엑스칼리버 이거, 이거 너무 효율이 안 좋긴 한데 앨리스 체력이랑 돼서 올라가는 게 좋긴 한데 뭐 어때? 어떤 게 뭐 중요한가? 타르핑 아, 거의 바뀌는구나! 가자! 칼질을 보여주지 오우야, 딜 센데? 오우야 크, 커져서 칼로 그치! 어, 이거 뒷도 세! 그렇게 세진 않구나 어이구이구 빵도 안 올리고 아, 야! 빵은 먹어야돼, 빵은 먹어야돼 그러니까 그치 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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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오케이, 빵! 개꿀! 진짜 사카이 또 찍겠는데 얘는 뭐 일대일로 잡지 이 정도는 뭐 타르핑으로 그냥 그치! 아, 쟤는 좀 아니다 대포로 잡아줘 대포가 잡아줘야 돼 그치! 얘는 망치로 뽕! 대포! 아, 총! 아, 좀, 좀 많다 아, 4까지 바로 올라갔죠? 오우야! 괜찮은한데 하트여왕 진군 안해도 되나? 그치! 싸서 3번에 그치 잡고 야아! 이번 거 잘 나왔다 진짜 잘 나왔다 지금 진군이면은 이번 것만 막은 다음에 진군때 한꺼번에 뽑으면 되겠다 일단 먼저 힐러 부르고 슬슬 부를 때가 된 것 같은데? 어, 부르자 어, 왔다 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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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아 타조기사를 내가 안 넣었네? 아, 뭐 어때? 궁수 빼고 넣어야지 나중에 근접 애들을 뽑아서 천천히 밀게끔 만들까? 아, 힐러를 좀 업그려야 할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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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안좋아아 아아 야, 됐다쎄 칼질 그... 차원이 다른데 지금까지랑? 지금이야! 암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뭐야 더러운 하트는 뭐야 야, 이젠 뭐 내가 갈 것도 없이 창병들이 찔러서 제압을 해버리니까 중복이, 데미지가 중복이 안되나? 약간 좀 들어가는 폭이 그렇게 좋진 않다? 어 어 그럼, 그럼, 칼버드병 골라내 그러면? 아아 아아 어, 되게 쎄 힐줘, 힐줘, 힐줘 팡! 그치? 처리하고 와 좋구만 어, 검 바꾸니까 너무 좋은데? 이런 게임을 이렇게 순수하게 즐기면서 하다니 얘 오늘 기분이 좋은 날이구만 고기나 값 먹어야겠어 4,000원이다, 지금? 4,000원으로 뭘 할 수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잖아 타조 찍을까? 아, 이제 너무 아까워 얘 찍으면은 좋겠는데, 쟤 찍을만한 돈이 안 나오네? 컵케익도 괜찮은데, 능력이 착권도 괜찮고 최저고양이 40웨이구 일단은 타조 한번 찍어보자 타조 한번 써봐야되니까 타조까지만 써보고 흐음, 하죠? 에, 타, 타조까지만 써보죠 정말 많이 했네요 우윽 타조 어쒀 아, 대 어우야 센데 션데가 아니라 내가 약한데 어, 내가 좀 많이 약한 것 같은데 그렇지 어, 좋았다, 감꺼 엉클하고 양심은 있어도 사줘서 45원이네 55원인데 얘가 어우야 빨라? 맘에 들어 오늘 끝까지 가겠어 이러다 이 상태로 좋아 훌륭하다 아니 버틸 수 있지? CG까지 스킬 있으니까 문제 없겠지 그래 먹고 아 첨 맞기만 했어 일방적으로 힐러 불러 힐러 불러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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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종 불러 힐 줘 힐 줘 힐 줘 힐 줘 힐 좀 줘 힐 좀 줘 어우C 더럽게 많은 것 봐 미친 애 보내주고 쟤는 나도 정상이 아니라 미친 애 같은 데를 보내기 땜에 한 번만 버텨줄래? 어어 좋아 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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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재밌어 오랜만에 게임 재밌게 하는구만 뭐야 왜 안 소환대 뭔 짓이야 너무 센데? 밸런스가 너무 좋은데 지금 미친 토끼가 오래 많이 못 소환하네 레어인 애네 아 죽었잖아! 어차피 이렇게 해서 재밌게 플레이 했고요 블러드 앨리스라는 게임입니다 좀 굳이 말을 하지 이렇게 재밌게 하고 하긴 뭐하지만 요즘 게임들이랑 크게 재미있어 차이가 안 나요 되게 재밌게 플레이 했고요 그러고 말하긴 뭐하지만 특별히 뭐 특별하진 않지만 나중에 가면 김정은이 나온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못 보고 끄게 될 것 같은데 삭제하게 될 것 같은데 되게 재밌는 게임이고요 되게 부드럽게 플레이 했습니다 시간 안 날 때 뭐 어디 갔는데 뭐 기다려야 된다 시간이 좀 남는다 가볍게 받아서 한번쯤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재밌게 플레이 했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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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